2017년 4월 16일 제 여배로그 드디어 긴 여정을 끝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 긴 여정을 한 만큼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푹 쉬고 오늘 또 좋은 공연이 있어서 바로 Cold Plague 어릴 적 우상이었던 그런 가수의 공연을 보고 와서 굉장히 또 좋은 기운을 받았다 굉장히 되게 오랜만에 공연을 하다가 이렇게 공연을 보러 갔는데 굉장히 그 가수의 팬의 입장으로서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그런 느껴지는 설렘을 설렘의 행복함을 되게 많이 느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난 또 공연을 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를 좋아해주는 팬들의 팬들과 뭔가 나의 음악을 들어주는 그런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 번 또 뭔가 느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졌던 것 같다 오늘 진짜 분위기 짱이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영광과 에너지를 얻은 만큼 앞으로의 남은 그런 BTS Wings 투어 일정도 잘 마무리 해야겠다 또 좋은 공연을 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를 받은 만큼 또 그만큼 나도 그 영감을 받아서 확실히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그런 팬분들에게 뭔가 그런 에너지를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좋은 곳 하와이를 다녀왔기 때문에 또 그 뜨거운 에너지를 담아서 또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믹스테이 또 열심히 한 번 작업을 해봐야겠다 오케이, 2017년 4월 16일 제이홉의 로그 끝 화이팅